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 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작년도 에 마감됐던 이 도둑놈들 선거 부정을 해부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선거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볍게 선거관리위원회 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부분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지난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에서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은 가설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 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는 역대 선거 9번을 모두 다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것을 여러분들 덮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에이전트의 수행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것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는 이것을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선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가설검증이 끝났습니다. 가설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과학에서 법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거 문제에서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내란죄를 범한 행위가 범죄가 아홉 번 여름 발전했습니다.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 로서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인 겁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지금 인기가 여러분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바쁘게 지내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로서 이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검사 생활을 20 30년 한 사람인데 이런 범죄에 침묵한다는 것 그 자체로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국가를 보위해야 될 대통령의 여러분 헌법상 책무를 완전히 반기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h님께서 그려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전국의 3510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집 그래프 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입니다. 관내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위의 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한 거 하니까 서울의 425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음 유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을 받듯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전 서울특별시의 425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 를 조작해서 더불음 유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산은 205대 제로입니다. 부산의 205개의 동 전부에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더불당 함께 사전투표 득표율 을 얹어준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대전이 81대 제로입니다. 대전의 82개에 동해서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 더불어 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구 함께 숨쳐가지고 국민의 힘 함께 훔쳐가지고. 울산이 56대 제로입니다. 제주가 43대 제로입니다. 최종이 22대 제로입니다. 이 미친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 해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선거 개입 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더불음 유당 후보한테 모든 동의에서 다 표를 얹어준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조작이 덜한 당일 투표 기준점이 되는 당일 투표보다 더 높은 겁니다. 모두 몇 군데를 했느냐 3510개 가운데 3408군데에서 더불음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 확률이 여러분들 얼만고 하니까 더불음 유당이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입니다. 3408번 동전을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뒷면이 나온 확률입니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를 했다는 겁니다. 3,510개의 전국 은면동에서 3408군데에서 다 더불음주당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은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북조선이 한 게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여러분들 전산감사는 북조선 해킹이 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공상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인력들이 사전투표 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습적으로 조작을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승이면 100만 분의 1 30승이면 10억 분의 1 70승이면 11해 8,059경 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는 70승이 11해인데 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3,408승입니다. 3,408승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드문 확률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바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한 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진 사무차장 밑에서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하는 것을 계속 선관위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시간을 줬는데 3주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결사적이지 않으니까 선관위는 결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책무를 전혀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 일조차도 윤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70승 이상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0승이 11회입니다. 60승이 115승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가 여러분들 3408승이 나온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참조하시라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입니다.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이렇게 425대0 205대0 82대0 56대0 43대0 22대0 앞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에서 뒷부분을 여러분 하게 되면 96대1 559대1 153대1 139대3 광주 광주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전라북북도도 237대6 전라남도도 282대15 다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계가 3408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조로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죠. 이게 4.15 총선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위에는 3구 대통령 선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아래는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이고 여기서는 2분의 1을 4.15 총선은 3332개 곱한 겁니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3400개나 3300개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든 사전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공간투표를 조작하고 거소선상투표를 조작하고 모든 사전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 사례를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이값에서 더블당이 플러스 숫자를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는 3510개 가운데 3408개 읍면동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485개의 읍면동 가운데서 3332개 읍면동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하고 그와 동시에 실물된 위조투표율 투표함에 쑤셔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를 해온 겁니다. 거짓을 4월 10일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명백한 범죄행위가 이렇게 밝혀짐에서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입암만 뻥긋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이런 당대표 자격을 하면서 입암나 뻥긋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검찰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를 통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감정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출시를 위해서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들 감방에 쳐넣고 양성태 이름도 41개껄 이름도 법을 죄를 만들어서 쳐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출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인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더블당 사전 승리 발생 확률 2분의 1을 3,408개 곱한 확률 4.15 총선 더블당 승리 발생 확률 3,302번 곱한 확률 이런 겁니다. 이걸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조선중앙동화가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희한한 겁니다. 그건 기이한 일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불의를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성할 것이다. 나라가 참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2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에 좀 바쁘시면 할 수 없지만 눈을 크게 뜨고 최고의 집중도를 유지하셔가지고 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오늘 다 공개가 됩니다. 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실체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시동은 장영우 대표라는 분이 열었고 그것을 제2하 전문가하고 제가 긴밀히 상의하면서 실체를 다 까발빈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 사기범들은 이렇게 조작했다. 이런 조작의 내용이 그동안 가슬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름을 밝히게 되면 거의 전무가 다 여러분들 밝혀지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게 되면 오늘 이 부분 이 부분만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 저 인간들이 저렇게 조작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1번 조작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방송 낸 내용입니다. 어제에 선관위 조작 비밀을 관내 사전투표에 국한에 가쳐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이것이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선거 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박 5일의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이 보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집계 조작에 많은 여러분들 그런 이 집계 조작 가운데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인간들이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해 온 겁니다. 이 보조 서버 11번 12번 때로는 뭐죠 6번 투표지 분리기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탐구해 온 엔지니어인 장영우 대표께서 개표 조작에 해당하는 후반부가 아니고 이미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모든 조작이 완결됐다. 1번 2번 3번에서 모든 조작이 다 완결됐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에 홍길동이 100표 임극정이 150표 이 자체가 이미 다 부풀리진 후보별 덕표수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제 연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항상 이 선거 문제를 다룰 때 가설 검증을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여러분들 제한께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 연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 이렇게 왜 주장하느냐에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이러면 빨리 방향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볼 때 11-12가 가장 중요한 조작 장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영우 대표께서 그게 아니고 이미 개표 상황표가 완성이 되기 직전 되기 직전인 1번 2번 3번에 다 조작이 끝난다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어제 요약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조작해 왔습니다. 조금씩 높여왔습니다. 사전투표를 높여온 이유는 사전투표를 높이게 되면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투표지의 개수가 확보화됩니다. 이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위조사전투표 조사 가운데 다수를 조작 목표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5 총선의 조작값이 25%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발견해 가지고 그동안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25%라는 이야기는 투표에 임하는 투표지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네 장 다음에 다섯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넣어주고 위조투표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열 번째 또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것이 그동안 조작값 방식 상대방의 표를 빼앗는 방식하고 크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이 인간들이 조작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여러분들 방송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4만 7,453표를 확보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까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영후 대표의 주장이 그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어디서 조작을 했냐 그 인간들이 11, 12가 아니고 1, 2, 3에서 한 것 같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수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논의를 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가 2명이 끝났을 때 더불당 후보의 기표도장이 지킨 위조 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더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역대 선거에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 번째 표 가 여러분들 1번 표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진짜 투표자가 투표하고 다섯 번째 진짜 투표자가 투표하게 되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의 표가 한 장 더 추가되는 겁니다. 1 2 3 조작 4 5 6 조작 7 8 9 조작 10 11 12 조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스무수하게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은 전산조작 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제3의 장소에서 1 2는 여러분들 염창동 투표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 연기가 나오겠지만 3은 제3의 장소에서 나올 거란 이야기죠. 4 5는 염창동 사무소에서 나오지만 6은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1번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를 돌려 가지고 뭡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확보했냐 아니면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넣었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추구를 더 찾아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왔던 끝에 조작 비밀이 버텨던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전망가들이 논의했던 원래 상태 몇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 같다.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 4년이 지나 가지고 완전히 검증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누가 표를 줬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그냥 표를 찍게 되면 1 2 3 조작 4 5 6 조작 7 8 9 조작 10 11 12 조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 조작이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 진짜 두 번째 표 진짜 세 번째 표는 더불당 후보가 이름 기표된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표 진짜 다섯 번째 표 진짜 여섯 번째 표는 여러분들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표 진짜 여덟 번째 표 진짜 아홉 번째 표가 여러분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 번째 진짜 열한 번째 진짜 열두 번째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되는 겁니다. 승부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투표율을 넣기 위해서 두 장당 한 장을 더불당 후보에는 표를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한 겁니다. 간내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횡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확보된 프린트로 출력한 출력물이거나 인쇄소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슬도 나오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성격상 1번이 출력이 되고 2번이 출력이 되는데 3번을 출력하지 않고 4번을 출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퀀스 개념이거든요. 이런 컴퓨터는 1, 2, 3, 4 순서로 계속 이런 프린트를 해야 되지 1번, 2번은 프린트하고 3번은 안 하고 4번, 5번은 프린트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출력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전히 가설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4년간의 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실체를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왔냐. 이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자가 두 명 투표할 때마다 한 장을 더블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쫙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딱 준비해 나갔다가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아가리를 벌리면 여러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 행랑식 투표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아직은 가설입니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거의 확정적 사실로 그냥 거의 수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들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냐 그걸 여러분들 계속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동안 우리가 초청을 맞췄던 것처럼 보조서브하고 메인서브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가장 초창기에 선거인 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표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뭔가 아니까 완전수계표를 7번 8번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완전수계표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가짜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투표지 전자투표지를 통과시키고 표를 다시 하는 건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제야 전문가하고 장영우 대표께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나왔던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맞았다는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창동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쉽도록 제가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상호 토론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정리해보면 저도 입장이 정리가 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염창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같습니다. 8471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A는 선관위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발표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작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 수를 추정해냅니다. 그것이 5,647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풀리게 한 표가 염창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8,471표고 실제 추정치가 5,647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여러분들 뻥튀기를 했는가 하니까 2,824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해킹한 게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나 외부에 부정선거를 계획한 자들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염창동에서 2,824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1번 표를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한, 둘, 셋 조작표 집어넣고 넷, 다섯, 여섯 조작표 집어넣고 일곱, 여덟, 아홉 번의 조작표 집어넣고 열, 열, 열 두 번 조작표입니까? 두 표당 한 표를 뭡니까? 기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1번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염창동만 할 때 2,824표에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이름 찍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개표소에서 표가 안 났던 겁니다. 표 차이가 안 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계산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가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실제로 투표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5,647표입니다. 조작범들이 여러분들 집어넣은 위조 투표주수가 2,824표입니다. 이게 3분의 1하고 3분의 1에 당한 뭐에? 8,471표예요. 그러니까 투표함 염창동의 관내 사전 투표함에는 진짜표 5,647. 선관위가 위조해서 집어넣은 표가 2,824표. 여러분들 이 표가 어디를 통과했는가 하니까 이 표가 전부 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에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4번, 5번, 6번 투표지 분리기 통과하고 개수기 통과할 때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까지 다 조작된 표수가 여러분들 다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이러면 앞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다. 강서 구청장 선거는 거소 투표소 하나, 거소 투표 하나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가 20개가 있습니다. 염창동 사례는 20개의 한 개를 소개하는 건데 20개 다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되니까 염창동 사례가 20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염창동에서는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몇 표를 집어넣냐.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투표자들이 진짜 투표소에 던진 표는 몇 표냐. 5,647표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선관위가 가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8,471표를 발표한 겁니다. 집어넣은 방법은 뭐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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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두 표당 한 표를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 여러분들 이게 찍힌 진짜 표를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열, 열하나, 열두 번째 집어넣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염창동의 당일투표가 항상 기준점입니다. 당일투표는 조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면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염창동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1%입니다. 김태훈은 44.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8.3%가 나오는 겁니다. 17.3%를 더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투표가 44.5%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27.2%나 마이너스 17.3%입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이거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으로 완전히 위반한 표를 엄청나게 넣어준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17.3%는 있을 수가 없죠. 플러스 17.3 마이너스 17.3 잘해야 0에서 3% 넘어가면 안 되죠. 당일투표 득표라고 사전투표 득표에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824표를 1번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0% 0%가 나와야 될 결과를 플러스 17.3 마이너스 17.3을 만들어준 겁니다. 합치게 되면 얼추 34%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4%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의 완결판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거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다가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컴퓨터를 그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가지고 누가 이런 컴퓨터 그릴 수 있으면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염창동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x축에 이게 시간이 갑니다. 투표가 8시 정도 시작되면 8시 30분 9시 10시 이렇게 쭉 시간이 가 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를 6시에 마치게 되면 사전투표가 완료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투표 시간이 x축입니다. 그럼 y축은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제가 가상을 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기서 일정 퍼센트만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 후보가 이렇게 높을 겁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정 퍼센트를 더해 준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거의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거의 상수 일정한 퍼센트만큼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관내 투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 대략 한 17% 정도 높을 겁니다. 17%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때 여기에서 있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4표당 1표를 빼앗겠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2표당 1표를 빼앗겠다. 조작값 기준으로 50%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수가 확정됐을 때 다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표를 그냥 시간대별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한 게 전체 3만 7,473표를 훔치기로 했으니까 이걸 시간대별로 이렇게 뿌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항상 1.0%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략 17.5%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17.4% 정도가 다 이렇게 높은 그래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20개 동 염창동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두 표당 한 표를 더불당 후보 표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수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나 인쇄기를 통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이게 나오는 겁니다. 282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조작을 한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후에 선관위가 각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발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17.3%를 조작을 했구나. 17.3%를 빼앗고 17.3%를 더했으니까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35% 정도를 조작했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마다 한 장씩 더불당 후보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산 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상실하게 되면 전산 조작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계속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확보된 프린트로 위조 투표지를 출력하거나 혹은 인쇄소에서 제작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계속 어디서 진짜 프린트로 하냐 아니면 인쇄로 하냐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탐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표 한 장 두 장 세 표 가짜 네 장 다섯 장 여섯 표 가짜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계속 부풀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계속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다 뿌리는 식으로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자 두 명마다 더블당 후보의 표를 한 장씩 더해 준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항상 자주 사용했던 조작값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50%입니다. 50%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 조작에서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은 관내 사전 투표자수가 두 명 증가할 때마다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 투표지를 한 표씩 추가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조작값 기준으로 50%입니다. 4.15 총선은 가장 많이 한 것이 4명 증가할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많이 조작한 데도 있습니다. 3명 증가할 때마다 한 장을 하게 되면 33.3%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마포구 을 관악구 같은 경우는 두 장 증가할 때마다 위조 투표자 한 장을 투입했으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50%입니다. 다양하지만 가장 전국에서 많이 사용한 것은 4.15 총선에는 조작값 기준 25% 네 장 한 둘 셋 넷 다섯 대 조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 열 번째 조작 조작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대 조작표 이렇게 전산 표렁을 짜서 쫙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장정우 대표께서 제안한 그런 집계 조작이 아니고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모든 조작을 다 마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작전개혁은 선거인 수고 확정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 2 3주 전에 선거인 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그냥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만 훔칠 것이만 결정되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될 때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선거를 만들어놨는가 하니까 대만 투개표처럼 아주 간단한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전산장비를 막 도입한 겁니다. 복잡하면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선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 조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보나마나 조작합니다. 왠고 하니까 프로그램 다 마련되어 있고 그냥 본인들이 결정한 것은 이번에는 그냥 4.15 총선처럼 4장당 한 장 훔치겠다. 그럼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조작값 25% 조금 더 해야겠다. 3장당 한 장 훔치하겠다. 아니야 그냥 윤석열이 그냥 날려야 돼. 2장당 한 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냥 2장당 한 장 위조특기 투입해 조작값 50%.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모든 데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장영우 대표가 이 제안을 한 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정밀 검토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제가 저를 아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하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해왔던 내용을 상당 부분 뒤집는 앞에 조작이 일어났다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거를 선입견이나 여러분들 편견 없이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검토해 가지고 오늘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딱 치고 부정성급다. 조갑제나 정규전자들 뭡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부정성급다고 외칠 겁니다. 그게 이런 큰 차이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유연하다는 겁니다. 사고가. 이렇게 이런 조작한 겁니다. 1번 2번 3번에 다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명부의 마지막 여러분들 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도 다 조작이 된 거고 개표 상황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가 다 조작한 걸 입력하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끌고 와 가지고 개함하고 투표지 분류기 돌리고 개숙이 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앞에 다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제를 했는지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위조 사전투표사 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사 가운데 조작 목표에 맞춰 가지고 더블장 후보와 함께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했지 않습니까 3만 7천 표 정도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나누어 가지고 그냥 염창동 맵혀주고 강서 1동 맵혀주고 강서 2동 맵혀주고 하국 1동 맵혀주고 그렇게 쫙 뿌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례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면 염창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염창동 다음에 등촌 1동이 나옵니다. 등촌 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촌 1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5209표 투표자 수가 5209명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내는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진짜리 여러분들 추정치를 만들어 보게 되면 3473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추정치를 만드는 과정은 차익값이 크기 때문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익값을 가장 작은 이론적으로 차익값이 0에 가까워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를 거의 일치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의 가짜로부터 진짜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추정해내니까 3473표가 나온 겁니다. 두 개의 여러분들 빼기를 하게 되면 1736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몇 장을 집어넣는 거 하니까 17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덩촌일동에 직접 관내 직접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473명인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209표를 발표한 겁니다. 진짜는 3437표인데 그러면 1736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두 표당 한 표를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한 둘 셋 위조투표의 투입 넷 다섯 여섯 위조투표의 투입 일곱 여덟 아홉 위조투표의 투입 열 열하나 열두 분의 위조투표 투입 그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싸가지고 투표자들이 두 표를 던질 때마다 한 표 두 표를 던질 때마다 1번 표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만들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정직한 득표율인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여러분들 17% 정도가 높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7% 높다는 이야기 아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이만큼 얹어 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정상적인 건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결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자면 조작된 값이죠. 그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진기호는 플러스 16.7% 김태훈은 마이너스 15.5%가 나온 겁니다. 미친 숫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숫자가 왜 나오냐 1번 표를 1700 여러분들 36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왼쪽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선관위가 이렇게 왜곡된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내가 당신들이 선거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런 데이터 못 바꿉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번에 마포울에 그냥 두 장당 한 장 훔치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선거인수 확정되게 되면 몇 표인지 나옵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치면 대충 몇 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몇 표를 집어내야 되는지는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노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 사람들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진짜를 구하는 것이 아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율 진짜가 15.09%입니다. 이거를 뻥튀기한 겁니다. 22.64%로. 왜 뻥튀기 했습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일본 표를 넣어주기 위해가 여러분들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가 필요하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율을 15.09에서 22.64%로 뻥튀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조작값을 찾아가서 수정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가서 수정하면 이렇게 진짜를 구할 수 있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15.09%의 관내 사전투표율을 22.64%로 뻥튀기라는 겁니다.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당일 비율이라는 것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투표지 갯습니다. 맨 앞이 진교훈입니다. 진교훈은 진짜는 사전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60장 받았는데 선관위가 조작을 해가지고 121장을 받은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그 옆에 여러분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는 여러분들 100장당 58장을 받았는데 100장당 58장으로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1번 표를 그냥 더불당 후보한테 수시만 넣어줬으니까 훔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람 엉망진창입니다. 더불당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17 사전 65 당일 48 플러스 17 그다음에 김태우는 사전 31 당일 47 차이값이 마인의 16%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다 수정하게 되면은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당 후보 48 당일 투표 득표율 48 김태우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 투표 득표율 47% 차이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이게 정직한 수치라는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선관위와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15.09%에서 22.64%로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달을 확보한 다음에 두 장당 한 장씩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 분석 내용이고 이게 사후적으로 분석한 전번 내용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보시게 되면 15.09에서 22.64% 여러분들 엉키게 한 것이 이번 연구고 그다음에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분석한 것은 15.43에서 22.96%를 올린 거죠. 거의 뭐 오차범이지 않습니까 22.64가 22.9 15.09가 15.34 몇백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는 7.49%를 뻥튀기 하고 37.473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를 전산적으로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과거에 조작값 기준으로 하면 50%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는 가장 많이 한 것이 4명 4표당 한 표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정선거의 전모가 딱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다른 선거도 여러분들 4.15 총선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조작이 완전히 까발리진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런 조작이 다 밝혀진 겁니다.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첫 출발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묘책을 사용하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숫자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는 문제를 따지려면 그냥 차이집 그래프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고 오른쪽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보시게 되면 차익값의 평균값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2023 보궐선거는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인간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걸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모른다 정규제 시가 이거 가지고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그거는 무식하거나 아니면 정신줄 를 낳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통계학을 꼭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표본수가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기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구나. 그래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면 이걸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완전히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그다음 오른쪽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진짜 차익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많이 조작했기 때문에 17%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번째 조작상태인 거죠. 이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정정전형적으로 사용된 건데 위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 당일 차익값이니까 이걸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17.09% 플러스 더블당 후보 그다음 나머지 후보 마이너스 17.096%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7%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율은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값을 찾아낸 다음에 자료를 다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건식기가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미치게 나오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차익값은 0.1% 플러스 나머지 후보의 차익값은 마이너스 0.1% 거의 정직한 선거라는 것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위에는 조작을 한 상태고 조작을 한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보건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발가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서구에서 보궐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15.09%밖에 안 되는데 22.64%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 규칙을 찾아내면 이 작업 두 가지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변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양심만 살아있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돈이 안 됩니다. 한 번 해놓은 방법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적으로 밀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덜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야무지게 걸려든 겁니다. 그 인간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거죠. 이렇게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부정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대박을 친 겁니다. 이 부정선거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체 다 종합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하나 딱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관내 사전 투표를 7.55%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실제는 15.09%는 관내 사전 투표율이 그거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북조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이 15.09%인데 22.6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율을. 그래서 7.55%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7.55%가 부풀려진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이런 나온 자료가 이겁니다. 3만 7473표. 그리고 이번에 장영우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초기 단계 조작을 한 것 같다. 그거로 선회하면서 추정한 것이 3만 7771표입니다. 한 300표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작한 것은 7.49%를 선거가 끝났을 때 바로 분석해서 냈는데 이번에는 7.55%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0.1%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이게 정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장영우 대표가 제안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이나 실물위조투표 투입이 다 이루어진다. 그 가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정한 결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관내 사전투표율을 7.55% 조작을 하고 유령 및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771명 3만 7771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래프가 차익값 그래프가 사전빼기 당일이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플러스 17.0% 차익값 평균치가 마이너스 17.0% 나온 겁니다. 이거를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서 다 수정하니까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가서 다 정상화시키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는 자연수 분포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메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밝혀야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표지 발급기가 사전투표수와 모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모처에서 사전투표 발급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처에서 몇 장당 자동 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 3장을 발급하면 모처에서 자동 1장이 발급되도록 세팅해 내왔습니다. 세팅 값으로 투표지가 발급되게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1차 시간대별 사전투표수 투표지 발급수에 따라서 모처에서 추가 발급하기에 사전투표는 시간대별로 추가 발급한 숫자를 포함하여 투표지를 발표하고 추가된 투표지는 기표 이후에 행랑식 함에 넣어 마감 이후에 지역선관위에 보내집니다. 여기 추가된 투표지는 기표 후에 이게 지역선관위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 집어넣겠죠. 이거는 제가 좀 수정합니다. 1차 같은 방식의 투표율이 많은 시간들은 투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1차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시간대별 사전투표수와 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지금 아주 유력한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투표율에 비해 가지고 일정 퍼센트가 높은 이런 값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오늘 잘라서 내면 단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공유해서 이렇게 최종 완결판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동안 4년간의 여러분들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4장당 1장을 넣을 거냐 3장당 1장을 넣을 거냐 2장당 1장을 넣을 거냐 1장당 1장을 넣을 거냐 그걸 결정했구나. 강서구청장 보건송은 2장당 1장이고 4.15 총선은 4장당 1장의 더블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일이 밝혀진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뭉개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공병호 tv에 의견이나 댓글 남겨신 분이 국민을 대표하진 않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의견을 소개합니다. 배가 부르고 연리가 타락하고 저소득이라 생각하는 70%가 투표를 이용해서 평등사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모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모든 영토가 몽골이던 시대 한 번 흥하면 한 번 망하는 이치가 인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을 우리 편에 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부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란급 조직적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여당 대표급 한동훈 씨마저 부정선거에 침묵 묵살한 지금에 기가 막힙니다. 언론은 거대한 세력에 끌려다니기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어쩌려고 이 꼴이 되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상식으로 미뤄볼 때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선거부정을 열 번째 진행되도록 그렇게 방조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보통 시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인 거죠. 내란급 조직적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이유를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이런 똑똑한 줄 알았던 한동훈 이런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그냥 철치 깔에 뭉개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로 국가 반역죄가 발생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원석과 검찰총장이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 납득하기 힘든 거죠. 재열림은 해법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게 하라 이것을 반대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진법이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는 윤 대통령도 뭔가 모르지만 결국 이 범죄의 공범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하게 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개 헌정질수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대부분 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헌법 제66조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줬던 사람들 중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0% 이상 정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거 하나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이 간체를 못 시키냐 이런 원망이 있는 거죠. 도대체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것도 국가가 마음대로 못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거 못하면 그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찬성한 겁니다. 사전선거 QR코드 분석에 따라서 지지 성향 빅데이터 여론조상 등 이용되지 않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전산 자료와 관련하여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투표 성향은 다 이미 끝났겠죠. 10년 동안 QR코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국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슬픕니다. 제발 조속히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으로 바꾸기를 최소 3,500만 이상은 바랄 것입니다. 다다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우유부담과 그다음에 직무유기에 가까운 선거 범죄에 대한 그런 은폐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지지도가 여론 조작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반드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안 한 부분들이 큰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한 분이 잘 적어 놓으셨네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이 있었고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을 인류가 얻은 날입니다. 1920년에 미국의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고 1926년에 영국의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고 1945년에 프랑스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고 1949년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의 남녀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짜로 얻은 것이라 실정이 나서 이것을 버리나 봅니다. 후대에 참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뭘 똑똑한 것처럼 저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내 눈에는 참 여러분들 뭡니까 어떻게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악 개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는 죄는 부풀이고 있는 죄는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없는 돈 그냥 집어 양성태 씨 이러면서 이번에 47개 이러면서 혐의가 무혐의 되는 걸 보면 아 검찰들이 저렇게 하구나 그걸 느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남이 여러분 찾아준 참정권을 다 박탈당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다 참정권이 박탈된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화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전체주의 체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름듯 신문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호도하고 그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좀 짠한 이야기지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거죠. 참정권을 향유할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탄핵할 때 내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도 국민을 무시하네요. 국민의 힘들어 정말 유구무원이다. 모든 것이 민노총 물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전국에 민노총에 가입되지 아니 한 곳이 없나일까요. 하무에 전국 단위 농협까지도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후보만 나오면 또 당선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조작값을 무려 35포션나 사용해 가지고 민노초 지지후보가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가 민노총의 힘에 의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통치권까지도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 부정선거도 시도하겠죠. 한심한 나라가 되겠죠. 70대 후반의 암담한 심사 어디에 한탄할 걸 노파의 늑두리입니다. 70대 후반이 되신 분이 나라 앞날을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흔히 그냥 살아오신 물리가 있으니까 그냥 또 부정선거 한 거고 할 거고 나라가 그냥 골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분이 무슨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기독님이 그냥 그렇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미뤄볼 때 그냥 그냥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지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방송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 요약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롯됐지만 이 제야 전문가의 협격한 그런 기여와 공헌에 따라가지고 2016년 총선부터 대부분의 선거 여러분들 분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 분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특별을 조작해왔기 때문에 조작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인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하는 사용한 그런 규칙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무재비하게 후보 간 득표수 증감 득표수 조작 작업을 해온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거두절미하고 선거범죄집단이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7년 대통령 후부터 전국적으로 사전특표 조작이 있었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더해주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기획을 행하는 데서는 더불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인물 가운데 외부로 드러난 인물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발표해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도 4월 16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가설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조작값 방식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활용한 조작값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방송을 보고 장영우 대표께서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계속해서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온 장영우 대표가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부정선거는 집계조작 서버조작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라는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여러분들 깨고 모든 선거 부정 문제는 가장 초기 단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정선거가 완결되기 때문에 이미 4박 5일 사이의 지역선거안이 보관을 마치고 사전투표함이 개표함으로 가는 순간 그 속에는 진짜 투표지하고 가짜 투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를 돌리거나 수개표를 하거나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선전하고 있는 완전 수개표라는 것이 다 가짜 투표지를 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집계조작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방향을 완전히 선회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를 추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인수가 확보가 되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 사전투표를 한 2, 3주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가 필요한지 마포구리에는 몇 표가 필요하고 종로구리에는 몇 표가 필요한지를 그동안의 여러분들 역대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성향이란 여론조사 성향을 보면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표를 집어넣어야 했다. 그러면 5천표라는 것은 두 표당 한 표씩을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천표가 필요하면 천표를 천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튀게 해 가지고 천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과정에서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을 건지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을 건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됐을 때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됐을 때 한 7.5%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3만 7,771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길 갔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하면 3만 7,771표를 어떻게 뿌릴 것이냐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3만 7,771표를 뿌리기 위해 가지고는 대략 두 표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게 모든 얼개가 나오는 겁니다. 얼개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한 표, 두 표, 세 표 때 여러분들 미조투표에 투입하고 네 표, 다섯 표, 여섯 표 때 미조투표에 투입하고 그 작업이 이루지면서 사전투표일 날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일 투표율 보다 얼추 17% 이상 정도가 높은 관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율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그 인간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그 부분에서 실마리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은 프린트로 출력한 위조투표를 투입했냐 4박 5일 사이에 투입해야 되는데 아니면 인쇄수 왕창 찐 것을 투입했냐 그것만 지금 남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투표주 불리기 여러분들 발급 그런 속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는 건너뛰기를 못합니다. 1번 2번을 염창동 사전투표에서 이런 투표용지를 발급하게 되면 3번은 띄우고 4번을 여러분들 염창동 사전투표소에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3번을 어디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가 아마도 투표 불리기 뭐죠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 출력물로 돼서 투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기계공학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자공학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찾아낼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조작을 했냐 문제가 이제 실마리가 아직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방송에 대해서 논평을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설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가설들을 수정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임이 아니고 4월 10일 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은 뭔가 아니까 2017년에 하던 방법이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도 동일하게 한 겁니다. 방법이 변한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하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 여러분들 조작해서 여러분들 당일투표보다 여러분들 올리고 당일투표 투표보다 더블당 후보를 올리고 그다음에 위조투표를 만들어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크게 이변이 없으면 크게 이변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특위가 요구한 것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국민의힘이 관철시킬 수 없으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 그대로 여러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할 거냐는 그 양반들이 결정하겠죠. 눈 땅 감고 안 하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다 내기고 또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왜 눈 감고 안 하겠습니까? 이까지 여러분 밝혀진 거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소 확고적이지만 이렇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브레이크를 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이지만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 잘라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확산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부정성 거를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 산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킹덤 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운 세계역사 여러분께서 좋은 양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도둑놈들이 너무 많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를 다룬 것 그다음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보급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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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